6번 보시면 직류 분권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곤선의 저항이 0.25입니다. 그래서 분권발전기 한번 그려봐야겠죠. 아, 코일이 있고요. 이렇게 분권발전기니까 저항 넣고 전기자 넣고 이렇게 한번 부아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자석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100kW네요. 그리고 100V의 직류 분권발전기인데 여기서 전기자 곤선의 저항이 0.025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압변동들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분권발전기의 이는 V 더하기 Ia분의 Ra 이렇게 되겠죠. 아주 미세하죠, 이쪽으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 이렇게 분권발전기가 되게 될 건데 결국엔 여기 아주 미세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여기서 전압변동률이 발생할 때 일단은 머문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아, 전압변동률 나왔으니까 우리 무정정이죠. 무정정, 무정정. 그런데 정격은 저 100V 나와있어요. 아, 정격은 여기 100V 나와죠. 우리 무부하전압인데요. 자, 보세요. 자, 분권발전기에서 무부하전압이면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우리 무슨 발전기가 돼요? 아, 우리는 그냥 직권발전기가 됐구나. 직권. 그렇죠? 직권발전기. 분권에서 부하가 없으면 우리는 뭐야? 회로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렇게만 흐르는 무슨 발전기가 된다? 우리 직권발전기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만 흐르게 되는. 그래서 그냥 직권발전기가 전기자 곤선의 저항일 때 저항변동률을 구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뭐 E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V는 얼마나 되어있어요? 100. 더하기 IA, RA인데 IA 얼마 나와있습니까? IA. IA 찾아야 되네. 그렇죠? IA고 RA는 전기자 곤선의 저항만 되어있으니까 0.025 될 건데 이 IA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IA는 V분의 P로 찾게 되겠죠. V가 얼마 나와있습니까? 여기 100 나와있네요. 그렇죠? P는 얼마로 나왔어요? P는 100kW 돼있어요. 100kW. 100kW니까 3제곱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약분해서. 얼마 돼요? 아, 10의 3제곱입니다. 10의 3제곱에 0.02 하니까 25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2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10의 3제곱 될 거고 여기다 넣었더니 10의 3제곱하고 0.02 곱했더니 25 대. 여기다 100에 넣었더니 125. 아, 이놈을 계산하라고 하면 뭐예요? 125 빼기 100. 100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100분의 20에서 우리 25% 나오겠네요. 일단 곱하기 %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셔야겠죠. %니까. 그래서 25% 나올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권 발전기에서 그렇죠? 무부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직권 발전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0.25니까 우리 I값만 구해야 되는데 I값은 뭘로 구할 거다? 우리 A, V분의 P로 구해야 될 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희 애ôt silic탄 거시겠어요. 우리 아 fruit 이런 거. אל